막판에서 안죽으면 가능해 이것도 예전에 켠왕이 나왔던 게임이에요 텍이 더 어렵던데 나는 텍이 아이템이 더 많아요 아이템이 더 많아 그분은 게임을 못하시는게 맞아요 그분은 게임 못하시는게 맞아 아니 시장 경우는 없어져 있죠 서로 넘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성질 많이 내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여기서만 안 죽으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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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공방사서 해야겠는데 내가 쾌설벼보고 확인할게 새벽에 나올게 안전하게 갈게 안전하게 지금 시간제가 넘는게 시간제작에 대해 공방사 담당 공방사 담당 조종 getting 경우로 승낙 오 문 오케이 잘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노다이다! 와 드려 찍었어 와 원다이버 주구장창 하다가 와 여러분 이런 날 이런 기분 좋은 날 그냥 있을 수 없죠? 또 올려야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